수질 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합동 방제 훈련이 동구 유라천에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와 동구청, 유관기관 등 6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윤활류 운반 차량의 전복을 가정해 사고 수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으로 신속한 방제 작업과 방제 장비의 취급 설치 요령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훈련 결과 개선 사항을 보완해 보다 완벽한 매뉴얼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구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8건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기름 유출 사고는 대형 환경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미비점을 보완해 수질 보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